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편 23편 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편 23편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하셔 나쁜 일이 생겨도 겁내지 말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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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